중희야, 잠깐만. 오늘 엄마가 약국 가서 사왔는데 너도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자 몸은 소중한 거라 스스로 지켜야 돼. 혹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콘돔이라는 건데 어떻게 사용하냐면. 요즘 이런 거 모르는 애도 있어? 엄마는 내 맘도 모르지?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지? 엄마 바보 같아. 제가 잘못했습니다. 다시 볼일 없으니 돌아가세요. 정상이랑 결혼하겠습니다. 지금 뭐라 그랬어요?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. 뻔뻔한 놈, 내 동생이 니깐 놈이라 결혼 버텨 환장이라도 했다든? 좋게 보내줄 때 가.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 무슨 짓 할지 나도 모른다. 형님, 괜찮으세요? 필요 없으니까. 차이를 제공 줄 수 없는 거능. 이렇게 합니까.